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지민입니다. 오늘은 B씨가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획한 제품으로 찾아봤는데요. 앞에 있는 브로치 3종 세트와 뮤트 보스턴 백이라고 합니다. 기획하신 B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B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의 기획자이고요. 지금 정말 떨리고 하루빨리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오늘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먼저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잘 만들었네요. 자리 좀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제품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브로치 3종 세트 여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의 손그림을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네. 각각 얼굴 꽃 구름 세 가지 종류의 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메탈과 가죽 소재를 섞어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살렸고요. 그리고 뮤트 보스턴 백은 보이시다시피 이제 클래식한 보스턴 백인데요. 곳곳에 저의 취향을 반영해 포인트를 한번 살려봤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담아봤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왜 뮤트 보스턴 백인가요? 보스턴 백은 말 그대로 이제 보스턴 백까지 생겨서 보스턴 백이고요. 뮤트는 제가 즐겨하던 게임의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뮤트 보스턴 백. 근데 굉장히 그래서 더욱더 뭔가 친밀한 그런 이름을... 네. 그래서 이제 아미분들도 다가가기 편하고 뭔가 뮤트 보스턴 백. 조용히 하라는 거죠. 아 약간... 입막음. 시쪽 맞네요? 아니요. 시쪽이 아니라... 아 이쪽이군요? 네. 이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각자 상반된 매력을 가진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델은 과연 어떻게 소화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베개로 또 활용이 가능하네요. 모델이 되게 편해서 지금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런 것처럼 이제 보스턴 백이 베개 역할도 되게 해줍니다. 아 베개가 근데 또 굉장히 또 세련돼 가지고... 아 저런 식으로 달려있던 이게 스카프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닦는 용도도 사용... 이게 이제 가방의 포인트에서 이렇게 살릴 수도 있지만 스카프가 없다. 그럼 스카프용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또 제 제품은 아니라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스턴 백을 만들게 된 이유가 클래식한 가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을 넣고 스카프 이제 배치도 뭔가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미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미 여러분들을 실제로 뵀었는데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가방을 드시는 분은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식하게 나와서 새로운 도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브로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브로치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린 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 또 저렇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안쪽에다가... 진짜 저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건데... 약간 숨겨진 매력이네요. 숨겨진 매력. 그러니까 한 번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고... 숨겨왔던 디테일이죠. 확실히 모델이 괜찮네요. 이게 아무래도 겉으로 티나지 않고 저걸 입고 이제 안에 저렇게까지 해버리면 매력이 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인가요? 이게 꽃의 얼굴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좀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골라 쓰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뭐 샀는데 나는 이 취향이 아닌데 혹시 몰라서 여러 가지를... 일부러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디테일 보이시나요? 여기 비 떨어지는 거? 아 이게 또 비였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VCR 구간으로 갈게요. 네 여러분 VCR 보고 다시 제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보고 오시겠습니다. 배치 같은 부분은 그냥 일상적일 때 그냥 갖고 다녀도 되게 무색할 것 같아서 자켓에 걸어도 되고 가방에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걸로 그냥 이런 거로... 이런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그림 좋아해서 총 그림을 넣은 배치 보스턴백은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죽료로 해서 브라운이 일단 전체적 톤 색깔 하고 근데 높이가 엄청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탑으로 조금 묶으면 될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피라고 합니다. 제가 보스턴백 선정했고요. 좋아하는 가방이기도 하고 제가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배치는 아미분들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랑 같이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귀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좀 더 본격적으로 제품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 모델을 보면 베이지에 어울리잖아요. 지금 베이지에 어울리는 브라운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그린 그리고 이제 안감 한번 보여주시죠 모델씨 아우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뮤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랜드 이름처럼 뮤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요. 맨 처음에는 보스턴백 하면 되게 크잖아요. 제가 사용할 게 아니다 보니까 아미분들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더 작고 중간 사이즈가 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게 사이즈로 또 중간에 변동이 있었군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안주머니가 또 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조금 살아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스카프로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민씨도 좋아할 것 같아서 스카프는 컬러 매치를 조금 더 레드 쪽으로 한번 아 좋아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B씨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제 매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걸 저는 뗍니다. 저는 이렇게 떼고 가방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되게 시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브로치 설명도 좀 듣고 싶은데 모델분 모델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평소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린 걸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개성있는 캐릭터를 좀 그렸던 것 같아요. 평소에 약간 그리시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코피도 있고요. 코피도 있어요? 여기 코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플라워버디라는 제품이고 플라워버디스 페이시스 페이시스 이쪽 뭐죠? 클라우드 드랍스 클라우드 드랍스 아 후면 자 이 뒷면에 보시면은 어 후면에 플라워버디스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 이름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그래요? 그게 찾는 용도에요? 다 플라워버디스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 이게 뭐였지 하고 할 때 아 이름이 궁금할 때 뒷면을 보면 네 이거는 페이시스 이야 정말 가방도 그렇고 브로치도 그렇고 정말 예술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 오시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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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rsedar nh 아쉽게도 이렇게 끝낼 시간이 벌써 찾아왔는데 오늘 B씨가 이렇게 기획하신 제품을 보니까 과연 예술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미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마음이 닿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라면 보자고요 예쁘게 참여해주세요 안녕